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사회에 실시한 품질경영기사의 제3과목인 생산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생산시스템에 대한 우리 기출문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공부를 할 때 품질경영기사 공부를 하실 때요. 특히 생산시스템과 품질경영파트에는 시간을 좀 작게 투자하는 것을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과목인 1과목인 실험계획법이라던가 2과목인 통계적 품질관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계산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고 말로 한다 하더라도 그런 행동이 되다 보니까 말로 된 완전히 순수하게 말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생산시스템과 품질경영이고요. 거기에서는 계산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시간을 좀 작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인 경우에는 좀 힘들어하고요. 아무래도 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업에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실제 기동량이라고 하죠. 들었는 것을 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약간은 쉬운 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실제 100점을 맞출기는 쉽지 않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의 생산시스템을 제가 문제를 보니까요. 전체의 유사 문제, 동일 문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실제 제 교재에 있는 1권과 2권, 특히 2권의 문제가 되어 있죠. 있는 것이 무려 20문제 중에서 약 11문제가 바로 같은 문제예요. 동일한 문제, 동일한 문제. 똑같다 라는 거죠. 동일한 문제도. 동일하다. 이 비슷한데요? 라는 문제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무려 비슷한 문제가 무려 7문제 정도가 되었어요. 비슷. 완전 신규 문제예요. 라는 문제가 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규. 그래서 이 신규 문제는 두 문제를 다시 분석을 해보면요. 아주 상식적인 문제의 신규 문제가 있었고요. 상식의 신규 문제. 이것은 누구와 보더라도 틀려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저도 맞출 수가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인터넷에서 항상 엄청나게 서치해서 우리는 풀게 되었는데 제가. 그런 문제가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라든가 또는 유사한 문제인데도 이상한 말을 꼬아놨다든가 이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어려움을 느꼈어요. 어려움을.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느꼈는데 그래도 동일한 문제가 11문제가 나왔다. 라는 사실은요. 결론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문제가 절대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상한 문제가 나오면서 어려움을 느꼈을 문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평론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바로 다른 회차에 비해서 약간 쉬웠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도 분석을 하는데요. 실제 시험을 쳤신 분들은 아 아니었는데 너무 어려웠는데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이야기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달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로 무려 90%가 되겠어요. 무려 18문제가 제 교재에 있는 문제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제 교재만 열심히 보시게 되면 강의만 열심히 들으면 누구나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일하다라는 것은 거의 보기와 말이 거의 다 똑같은 경우를 제가 동일하다고 했고요. 보기의 순서를 바꿨다던가 보기 중에서 몇 개가 틀렸다 이런 경우는 유사한 경우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제가 몇 문제를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어려워했던 거 한번 볼까요? 당장 4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유사한 문제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목표, 생산주기, 사이클 타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을 구하는 공식으로 다음 중 막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이클 타임을 우리는 공정 중에서 제일 오래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바로 사이클 타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사이클 타임이라고 되어 있으나 제 강의하면서 또는 문제를 풀어드릴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러면 피치 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피치 타임과 지금 똑같은 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치 타임 공식은 제 교재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피치 타임 P는 총 N개를 만들었다. 걸렸는 시간은 T이다. 이때 라인의 여유율 1-Y1 1- 부적합품율 그래서 양품율이 1-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양품율과 라인에서 소독했는 것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형태 되는 게 답이 결론적으로 4번이 되겠어요. 그럼 야를 뭐라고 되냐면 수량이라 해서 Q라고 되어 있고요. Q 분해 총시간, 작업 있는 시간을 대문자 T라고 하지 않고 시그마 TI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건데 이러면 곤란합니다. 다음에 라인 여유를 1-Y라고 되어 있고요. 다시 1-알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야와 야와 똑같은 공식인데 문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처음 보는데요? 라고 하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것에서는 유사한 공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권 같은 경우는 84번과 유사하며 323쪽에 바로 최소한 이 피지다임피를 구하는데요. 최소한 3번 이상 나왔습니다. 왜 어떻게 나왔느냐? 야주고요. 야주고요. 야가 없고 알파만 있고 아니면 야만 Y1만 있고 또는 둘 다 있고 이렇게 해서 자기 멋대로 나오게 되죠. 예. 그러한 것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43번 정도 한 번 풀어드리겠습니다. 43번은 신규예요. 신규인데 앞서 제가 이렇게 했죠. 상식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오면 틀려야 되는. 안타깝게 100점 맞는다고 해서 자기증 두 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끝을 내고 43번은 교재에는 없습니다. 안타깝게 이론에도 없어요. 이론에. 설비의 종합효율은 있습니다. 설비의 종합효율은요. 뭐 시간 가동률 곱하기 성능 가동률 곱하기 양품률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었냐면 실제 실질 가동률을 구하시오. 의뢰했습니다. 실질 가동률. 실제 어느 정도로 가동이 되어서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바로 실질 가동률. 이건 교재에 없습니다. 실질 가동률은. 그럼 실질 가동률의 분모는 무엇이 들어가는가 라고 했을 때 실제 가동이 얼마나 되었냐. 가동시간인데요. 가동시간인데요. 바로 분자가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얘는 이론적인 사이클 타이밍이고 실질 사이클 타임. 실제 사이클 타임. 실제 사이클 타임. 곱하기. 그럼 실제 사이클 타임 곱하기 얼마나 생산할까. 라고 하면 생산량이 되겠어요. 생산량. 이렇게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교재에 없는 건데요. 왜 당연히 실질 가동률은 당연히 알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론적인 가동률이 있어요. 이론. 이론적인 가동률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론 가동률은 이론적인 어떤 가동률은 야는 실제 사이클 타임이에요. 이론적인 사이클 타임. 이런 개념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로 정답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서는 보시면 부하시간이 460인데 가동시간이 460이 아니에요. 460에서 얼마나 쉬었느냐. 정지 내용이 준비작업 30 고정 고장 30 조정 20 80입니다. 그래서 460 마이너스 바로 80이 분모가 되겠고 실제 사이클 타임은 얼마나 되냐. 문제 있는데요. 실제 사이클 타임은 0.8이다. 0.8 곱하기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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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량이 있어야 되는데요. 위에 있네요. 두 번째 중에 380이 됩니다. 그래서 풀려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43번이었습니다. 또 유사한 문제도 한번 볼까요. 50번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50번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몇 문제만 보고 있습니다. 동작경제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자극관리 속에서 있는 것으로서 당연히 교재에 다 있고 나왔던 문제가 됩니다. 동작경제의 원칙에는 신체사용에 관한 원칙이 있고요. 자금영역에 관한 원칙이 있고 그럼 공구 설계에 관한 원칙이 있습니다. 공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신체사용에 관한 원칙으로서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다른 건 다 맞는데 답이 2번이 될 거예요. 손의 동작은 거리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직선 동작 그러면 막혀있으면 직선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야 되는가. 아니죠. 유선적으로 좀 유유롭게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이 어떻게 되느냐. 손동작은 급격히 방향을 바꾸는 것은 최대한 금하고 유선형으로 움직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어 있는 거죠. 물론 기출문제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산문제가 보통 한두 문제가 정도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계산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네요. 바로 55번 아 60번도 그러네요. 55번을 또 잠시 설명을 드리면 55번은 뭐해야 되는가. 킹 테니스 라켓에 어떻고 어떻고 라고 했을 때 경제적인 발주 해수를 구하고 발주 해수는 우리는 N제로라고 표시되어 있죠. 교재에 몇 표시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N의 표시가 되는데요. N제로가 되어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EOQ 경제적인 발주량부터 먼저 구해야 됩니다. 아 이 설명을 안해드렸는데요. 이 교재는요. 2019년 2019년 9월 20일 1세 개정 16판 개정 16판입니다. 개정 16판 1세 이전의 교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포함을 하고요. 그럼 2019년도나 2018년도 교재를 가지고 있어도 이 표시가 다 맞아 들어갑니다. 참고 그럼 EOQ가 되겠어요. 경제적인 발주량이 EOQ입니다. 그럼 EOQ였는데 연간 소비되는 게 D예요. 그러면 D에서 EOQ를 나누면 바로 발주 해수가 되는 거죠. 그럼 EOQ는 또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나가세요. 바로 분모는요. 홀딩 코스도 재고 유지 비용 P 곱하기 I 보내 E 곱하기 연간 소비량 곱하기 바로 한 번 발주할 때 비용 CP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경제적 발주량 자재관리에서 나오고 자재관리에서 넘어가게 되면 뭐가 되죠? 재고관리예요. 바로 재고관리의 독립수요품에서 나오는 그러한 문제이고 자주 나오는 계산문제였습니다. 다음에 60번을 보셔야 되면 존슨서 룰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얘는 일정계획 어느 것부터 먼저 작업을 할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는 것으로 바로 공정 1, 2입니다. 기계 A 다음에 B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느 데 어느 것이 시간이 최소가 되는 걸 찾게 되죠. 만약에 최소가 되는 게 A가 있다 그러면 먼저 작업하고 B에 있다 라고 하면 제일 나중에 작업하라 라는 것이 바로 존슨의 법칙이었죠. 그렇게 간단하게 강의를 해드렸던 것으로 기여하며 매주 매우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하겠고 여기도 분명히 바로 동일한 문제이고 몇 번 이상 최소한 세 번 이상은 다 나온 문제였다 라고 체크를 체크가 돼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쉽게 답을 찾는 거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처음 보는 것도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려움을 느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해에 비해서 절대 어렵지는 아니했다. 어떻게 보면 보다 쉬운 문제들이 더 많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교재에서 무려 90%입니다. 18개 정도가 실질적으로 같은 문제였다. 동일한 문제였어요. 또는 유사한 문제였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3과목 생산시스템 분석을 정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